어! 김씨! 나 없네 못가 오늘 물 삐어야 되요 더워 죽겄네 응! 알았어! 저녁에 뽑팀 아이고! 이거 언제 삐냐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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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서 못어왔다! 아이고 형님 아직도 물 빼고 있어요 어? 동강이 이게 뭐여? 뭐에 쓰는 거여? 아따 형님 지금부터 보여줄란게 비켜보소이 그려 한번 해봐 자 형님 계량물고를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아따 쉽네 그리고 심을때는 논두렁에서 10cm 안짝 논두렁에서 10cm 안짝 그리고 뒤에 딱 이 연결관을 연결만 하면 돼요 편하구만! 편해! 그리고 다시는 삽질 같은 거 안해야돼요 와 좋아 좋아 근데 물은 어떻게 빼는데? 아따 그건 이렇게 쏙 밟아주면 되지라 우에에에에에에이 시야 내려가구만! 잡을때는 여기를 이렇게 쭉 올리면 되죠잉 간단하구만 다시 한번 해봐봐 다시 한번 아따 이번엔 잘 보소잉 아따 동성 그러면 이거 뭐 사 샀는가? 쫙이 농협에서 푼다는데 동협? 동협? 얼마디? 갑에서 45,000원 45,000원? 그러면 작업보 갑 그 돈이면 사네? 아따 난 진작에 사서 이러고 있지않는가 그럼 나도 사러 갈란데 아아아 아아